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아쿠타카와 리노스케의 단편소설 두 편 라쇼몬과 코입니다. 1916년 동인지 신사조에 발표한 단편소설 코가 일본 최고의 작가인 나스메 소세키의 격찬을 받음으로써 화려하게 등단했습니다. 라쇼몬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격언이 떠오르는 소설입니다. 그 때문에 라쇼몬 효과라는 말도 생겨났죠. 똑같은 사건을 본 사람들이라도 개개인의 주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고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해석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라쇼몬 아쿠타카와 리노스케 어느 날 해질녘의 일이다. 한 하인이 교토의 단문인 라쇼몬 아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넓은 문 아래에는 이 남자애의 아무도 없다. 다만 군데군데 붉은 칠이 벗겨진 둥근 기둥에 기뚜라미 한 마리가 앉아 있다. 라쇼몬이 스자쿠 대로에 자리 잡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세 명 정도는 더 있을 법도 하다. 그런데 이 남자애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2, 3년 동안 교토에는 지진과 해오리바람, 화재와 기근과 같은 재앙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성안은 이만저만 세락한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불상이나 불굴을 부수어 단청이나 금박, 은박이 붙은 복제를 길바닥에 쌓아놓고 뗄감으로 팔았다고 한다. 성례가 그런 형편이고 보니 애초부터 어느 누구 하나 라쇼몬을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황폐해진 이곳은 차츰 여우나 도둑들이 찾아와서 잠자리로 삶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임자 없는 시신을 몰래 가지고 와서 누각 위에 버리고 가는 축들도 생겼다. 그러나 날이 저물면 웬만한 사람들은 2분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모여들었다. 한낮에는 수많은 까마귀가 깍깍거리며 용마루 주변을 따라다닌다. 특히 하늘이 저녁 돌로 붉어질 무렵이면 까마귀들이 참깨를 뿌린 듯이 더욱 선명하게 눈에 띄었다. 물론 까마귀는 시체의 살을 뜯어먹으러 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늦은 탓인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군데군데 무너진 돌계단 틈새로 풀이 길게 자라고 있고 까마귀 똥이 허옇게 군데군데 말라붙어 있을 뿐이다. 하인은 돌계단의 맨 위에 하얗게 바랜 감색 소뭇바지를 입은 엉덩이를 대고 앉아 오른쪽 뺨에 생긴 커다란 여드름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작가는 앞에서 한 하인이 라셔몬 아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나 하인은 비가 그쳐도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작정은 없다. 물론 평소 같으면 주인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하인은 그 주인으로부터 사나을 전에 해고를 당했다. 앞에서도 썼듯이 당시 성안은 이만저만 세락해진 것이 아니다. 지금 이 하인이 오랜 세월 동안 모시고 있던 주인한테 해고를 당한 것도 실은 그 여파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 하인이 라셔몬 아래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기보다는 비에 갇힌 하인이 갈 곳을 잃은 채 망연자실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이다. 게다가 날씨마저 이 해이한 시대를 살고 있는 하인의 감상주의에 적잖이 영향을 미쳤다. 오후 서너 시 조금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때리기 시작한 비는 그칠 기색이 없었다. 그래서 이 하인은 무엇보다도 당장 살아갈 일이 걱정되어 어떻게든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궁리를 하며 아까부터 스자꾸 대로에 내리는 빗소리를 마냥 듣고 있었던 것이다. 비는 라셔몬을 감싸며 멀리서부터 좌악좌악 소리를 모아오고 있었다. 저녁 어스름이 점점 하늘을 덮고 있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추녀 끝에 무거운 먹구름이 걸려있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을 어떻게든 해보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여유를 부리다가는 토단 밑이나 길바닥 위에서 굶어죽기 십상이다. 그러면 이리로 실려와서 개처럼 버려질 것은 뻔한 일이다. 라셔몬 아래에서 하인의 생각은 몇 번이나 제자리를 맴돈 끝에 겨우 여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인은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곱씹어봐도 수단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인은 재채기를 크게 한 번 하고 나서 힘겹게 일어섰다. 날이 저물면 찬 기운이 도는 교토는 어느새 화로가 생각날 만큼 춥다. 저녁 어스름이 내리자 바람은 더욱 매서워져 누각의 기둥 사이를 거침없이 몰아친다. 붉은 칠이 돼있는 기둥에 머물던 깃두라미도 이제 어디론가 사라졌다. 하인은 목을 움츠리며 누런 호돗을 겹쳐 입은 감색 솜옷의 깃을 세우고 문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바람 걱정 없고 남의 눈에 띌 염려 없는 하룻밤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어떻게든 밤을 지낼 요량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우연히 문의 누각으로 올라가는 붉은 사다리가 눈에 띄었다. 문 위라면 어차피 죽은 시체뿐 다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인은 허리에 찬 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의 일이다. 누각 위로 이어지는 사다리 중간쯤에 하인이 고양이처럼 몸을 움츠리고 숨을 쉬긴 채 위쪽을 살펴보고 있었다. 누각 위에서 비치는 불빛이 그 남자의 오른쪽 뺨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짧은 수염 속에 붉게 곪은 여드름이 보였다. 애초에 누각에는 죽은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 보니 우에서 누군가 이리저리 불을 밝히고 있다. 불빛은 온통 거미줄 투성인 천장에 반사되어 흔들거렸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다. 이 비오는 밤에 이 라셔몬 위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니 여간 애기는 아닌 모양이다. 하인은 도마뱀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기다시피 해서 가파른 사다리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몸을 낮추고 목은 앞으로 빼서 흠짓흠짓 누가간을 살펴보았다. 역시 누가간에는 시체 몇 구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는데 어두워서 그 수를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은 벌거벗은 시체와 옷을 입은 시체가 섞여있다는 정도이다. 물론 여자 시체도 있고 남자 시체도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모두 그것이 일찍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흙을 빚어 만든 인형처럼 입을 벌리거나 손을 뻗은 채 여기저기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게다가 희미한 불빛을 받아 더욱 음산해 보였다. 하인은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 악취에 자신도 모르게 코를 막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너무 놀라 숨을 멈추었다. 하인은 그제야 비로소 그 시체 가운데에 웅크리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을 보았다. 검붉은색 옷을 입은 키가 작고 말라 비틀어진 백발의 원숭이 같은 노파였다. 그 노파는 불을 붙인 소나무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한 시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긴 것으로 보아 아마 여자 시체인 듯했다. 하인은 공포심 반 호기심 반으로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다. 온몸의 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노파는 소나무 조각을 빠루 바닥에 꽂아놓고 지금까지 살펴보던 시체의 목에 두 손을 올려놓더니 마치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의 이를 잡듯이 그 긴 머리카락을 한 가닥씩 뽑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은 손에 집히는 대로 뽑혔다. 그 머리카락이 한 번씩 뽑힐 때마다 하인은 점점 공포심을 잊었다. 대신에 이 노파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다. 아니 증오심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표현인지도 모른다. 오히려 모든 악에 대한 반감이 점점 거세졌던 것이다. 이때 누군가 조금 전 문 아래에서 이 남자가 생각하고 있던 굶어 죽을 것인가 도둑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이 하인은 아무런 미련 없이 굶어 죽는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악을 증오하는 그의 마음은 노파가 마룻바닥에 꽂은 소나무 조각처럼 불타오르고 있었다. 물론 하인은 노파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왜 뽑는지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그 행위의 선악을 구분할 수도 없다. 그러나 하인의 생각으로는 비오는 날 밤 이 라셔몬에서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용납할 수 없는 악이다. 물론 하인은 방금 전까지 자신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리하여 하인은 두 다리에 힘을 주더니 누각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칼에 손을 대며 성큼성큼 노파 앞으로 걸어갔다. 노파가 놀란 것은 물론이다. 노파는 하인을 보자마자 마치 새총의 돌이 튕겨나가듯이 벌떡 일어났다. 이봐 어디가? 하인은 시체에 걸려 넘어지며 허둥지둥 도망치려는 노파의 앞을 가로막았다. 노파는 하인을 밀어제치며 달아나려 했다. 하인은 또 그 앞을 막았다. 두 사람은 시체들 속에서 한동안 말없이 실랑이를 버렸다. 그러나 애초부터 승패는 뻔한 것이었다. 하인은 마침내 노파의 팔을 잡고 강제로 쓰러뜨렸다. 새 다리처럼 뼈와 가죽만 남은 팔이었다.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어서 말해. 말 안 했다간 이거야. 하인은 노파를 밀어제치고 갑자기 칼집에서 칼을 빼 허옇게 번득이는 칼날을 노파의 눈앞에 들이댔다. 그러나 노파는 입을 꾹 다물었다. 두 손은 부들부들 떨고 어깨로 숨을 헐떡이며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눈을 희둥그레 뜬 채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었다. 하인은 그제야 이 노파의 생사가 완전히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맹렬히 타오르던 증오심이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어떤 일을 원만히 성취했을 때의 편안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생겼다. 그래서 하인은 노파를 내려다보며 다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관하의 포졸은 아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포박하려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당신은 다만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만 말하면 된다. 그러자 노파는 희둥그레진 눈을 더 한층 크게 뜨며 하인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눈꺼풀이 빨개진 육식조와 같은 날카로운 눈이었다. 그리고 주름 때문에 코와 구분이 안 되는 입술을 뭔가 씹는 것처럼 움직였다. 가는 목에 튀어나온 목뼈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때 그 목에서 까마귀 울음 같은 헐떡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말이지 가발을 만들려는 것이라우. 하인은 노파의 대답이 의외로 평범한데 실망했다. 그와 동시에 다시 방금 전의 증오와 차가운 모멸감이 마음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상대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진 모양이다. 노파는 시체 머리에서 뽑은 긴 머리카락을 한 손에 든 채 두꺼비의 울음 같은 목소리로 우물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다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안다오. 하지만 여기 이 시체들은 모두 그 정도쯤은 당해도. 싼 인간들이야. 내가 지금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 이 여자는 말이지. 뱀을 네치 정도 길이로 잘라 말려서는 그것을 건어물이라고 속이며 궁궐 무사들에게 팔러 다녔어. 역병에 걸려 죽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을게야. 그것도 말이야. 이 여자가 파는 건어물은 맛이 좋다고 해서 궁궐의 무사들이 앞다투어 반찬거리로 샀다더구먼. 나는 이 여자가 한 짓이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짓일 뿐이라오. 그러니까 또 내가 지금 저지른 일도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오. 이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겠으니까 할 수 없지 하는 것 아니겠나. 이 여자도 그걸 잘 알고 너그럽게 봐줄게야. 노파는 대충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하인은 칼집에 칼을 꽂고 냉정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하인은 어떤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금 전 문 아래 있을 때에는 없었던 용기이다. 그리고 또한 방금 전 여기에 올라와서 이 노파를 붙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용기다. 하인은 굶어 죽을지 도둑이 될지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때 이 남자의 심정으로 말하자면 굶어 죽는 일 따위는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의식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정말 그렇겠지? 노파의 이야기가 끝나자 하인은 자조적으로 읊조렸다. 그리고 한 발 앞으로 다가서 갑자기 노파의 멱살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가 옷을 다 벗겨가도 원망하지 마. 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몸이니까. 하인은 잽싸게 노파의 옷을 벗겼다. 그리고 다리에 매달리는 노파를 시체 위로 거칠게 밀어 쓰러뜨렸다. 사다리까지는 겨우 다섯 발짝밖에 안 됐다. 벗겨낸 검 붉은색 옷을 겨드랑이에 낀 하인은 경사가 급한 사다리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짙은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잠시 뒤 쓰러져 있던 노파가 시체 속에서 몸을 일으킨 것은 얼마 후였다. 노파는 중얼거리는 듯한 혹은 신음하는 듯한 목소리를 뱉으며 아직 타오르고 있는 불빛에 의지해서 사다리까지 기어갔다. 그리고 문 밑을 살펴보았다. 밖에는 칠흑같은 어둠이 깔려있을 뿐 하인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코 아쿠타카와 유노스케 젠치다이구의 코 젠치다이구의 코 하면 교토담 쪽 우지의 아케노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코는 길이가 대여서치나 되어 윗입술에서 턱까지 늘어져 있고 모양은 위나 아래나 굵기가 같다. 말하자면 긴 순대 같은 것이 덜렁덜렁 얼굴 한가운데 늘어져 있는 꼴이다. 나이 오십을 넘긴 나이구는 옛날 동자승 때부터 궁중의 법회에서 독경을 담당하는 승직을 맡은 오늘날까지 내심 이 코 때문에 늘 마음의 병을 알아왔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오로지 내세의 극락 정토를 기원해야 하는 승려가 코에 신경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코에 신경 쓴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나이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나이구가 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한 가지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서는 먹을 수가 없다. 혼자서 먹으면 코끝이 주발 속 밥에 닿아버린다. 그래서 나이구는 밥을 먹는 동안 제자 한 명을 밥상 맞은 편에 앉혀놓고 너비 3cm 길이 60cm 정도 되는 널반지로 코를 들어 올리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밥을 먹은 것은 코를 들어 올리고 있는 제자에게나 그런 상태로 밥을 먹는 나이구에게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언젠가 한 번은 열두세 살쯤 되는 동자승이 그의 식사 시중을 들다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손이 떨려 코를 죽 속에 빠뜨렸다는 소문이 당시 교토를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나이구가 스트레스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니다. 실은 나이구는 이 코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이케노 마을 사람들은 나이구가 속세 사람이 아닌 것이 다행이라고들 했다. 그런 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시집올 여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개 중에는 그런 코 때문에 출가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이구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이 코로 인한 괴로움이 조금이나마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자존심은 너무나 섬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구는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이 훼손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다. 나이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본 것은 이 긴 코를 실제보다 짧아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그는 혼자 있을 때 거울에 얼굴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국리의 국리를 거듭하곤 했다. 때로는 얼굴 각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손으로 턱을 개 보기도 하고 턱 끝에 손가락을 대 보기도 하면서 수없이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만족할 만큼 코가 짧아 보인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떤 때는 신경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코가 더 길어 보이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이구는 거울을 상자에 집어넣으면서 새삼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다시 책상에 앉아 관음경을 읽는 것이다. 또한 나이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코에도 신경을 쓴다. 이케도우사는 공양과 불경 강독이 자주 있는 절이다. 경내에는 승방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욕실에서는 승려들이 날마다 복용물을 태우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다. 나이구는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부지런히 살펴보았다. 자신과 같은 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내어 우연을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이구에게는 비단으로 된 감색 나들이 옷도 흰 호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물며 주황색 모자나 회색 버브이 따위는 늘 보아서 익숙한 만큼 있으나 만하다. 나이구는 늘 사람을 보지 않고 코를 보았다. 그러나 매브리 코는 있어도 나이구 같은 코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날이 거듭됨에 따라 나이구는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졌다. 나이구가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코끝을 무의식 중에 만져보고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얼굴을 불키는 것은 순전히 이 불편함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나이구는 불경이든 아니든 모든 책들을 통틀어 자신과 같은 코를 한 인물을 찾아내어 하다못해 어느 정도라도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했다. 하지만 석가의 제자들인 몽년 존자나 사리불의 코가 길었다는 이야기는 어느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다. 물론 용수나 마명 같은 보살도 여느 사람들과 같은 코를 가지고 있었다. 나이구는 중구, 촉한의, 유현덕이라는 사람의 귀가 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이 귀가 아니라 코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이구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코가 짧아지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시도했음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나이구는 이 방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봤다. 쥐 참외를 다려 마셔본 적도 있고 쥐 오줌을 코에 문질러 본 적도 있다. 그러나 무슨 수를 써도 여전히 태어서 친화되는 코는 입술 위에 덜렁덜렁 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나이구의 심부름으로 교토에 갔던 제자 승이 잘 아는 의사에게서 긴 코를 짧아지게 하는 비법을 배워왔다. 그 의사라는 자는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승려로 당시에는 조라쿠사라는 절의 본전을 보시고 있었다. 나이구는 여느 때처럼 코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척하며 일부러 그 방법을 당장 써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나가는 말로 식사 때마다 제자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마음 아프다는 말을 슬쩍 던지곤 했다. 물론 내심으로는 제자 승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제자 승도 스승의 이 속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그런 술술을 부리는 나이구에 대해 반감보다는 동정심이 더 컸다. 그래서 제자 승은 나이구에게 그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권하기 시작했다. 나이구는 결국 제자의 간곡한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그저 코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다른 사람에게 밝게 하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었다. 제자 승은 욕실에서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물을 주전자로 기러왔다. 그러나 이 주전자물에 코를 바로 담그면 뜨거운 김에 얼굴을 댈 것이다. 그래서 나무 쟁반에 구멍을 뚫어 그것을 주전자 뚜껑처럼 덮고 그 구멍에 코를 집어넣기로 했다. 코는 뜨거운 물 속에 넣어도 전혀 뜨겁지 않았다. 잠시 후 제자 승이 말했다. 이제 다 익었을 것입니다. 나이구는 씁쓸이 웃었다. 이 말만 듣고는 아무도 이것이 코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에 익은 코는 벼룩에 불린 것처럼 가려웠다. 나이구는 나무 쟁반의 구멍에서 코를 빼고는 옆으로 누웠다. 제자 승은 아직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는 나이구의 코를 두 발로 힘껏 밟기 시작했다. 나이구는 누워서 제자 승의 다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제자 승은 때때로 미안한 표정을 짓고는 나이구의 대머리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프지 않으세요? 의사가 세게 밟으라고 해서 아프시죠? 나이구는 고개를 저어 아프지 않다는 뜻을 전하려 했다. 하지만 코가 밟히고 있는 중이라 고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눈을 치 뜨고는 제자 승의 갈라진 발꿈치를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안 아파. 실제로 코는 근지러운 곳을 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다. 한참을 밟자 마침내 코에 좁쌀만한 것들이 돋기 시작했다. 마치 털을 뜯어낸 닭을 통째로 구운 것 같다. 제자 승은 그것을 보자 발길을 멈추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쪽집게로 뽑으라고 하였습니다. 나이구는 불만스러운 듯 부루퉁한 입을 다물고 제자 승이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 물론 제자 승의 친절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코를 물건 다루듯 하는 것이 불쾌했다. 나이구는 믿을 수 없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환자 같은 표정으로 제자 승이 코에 모공해서 쪽집게로 기름을 빼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기름은 새 깃털의 줄기처럼 생겼는데 넷이 정도 되는 길이로 빠지고 있었다. 이 작업이 한 차례 끝나자 제자 승은 한숨 돌렸다는 듯이 말했다. 이제 한 번 더 뜨거운 물에 담그면 됩니다. 나이구는 여전히 부루퉁한 표정으로 양쪽 눈썹을 여덟 팔자로 찌푸린 채 제자 승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두 번째 담근 코를 꺼내보자. 과연 그 어느 때보다 짧아져 있었다. 이 정도라면 흔히 보는 매브리코와 별로 다를 바 없다. 나이구는 그 짧아진 코를 어루만지며 제자 승이 내미는 거울을 멋쩍은 듯이 뽐뭇머뭇 들여다보았다. 코는 턱 아래까지 늘어졌던 그 코는 정말이지 거짓말처럼 줄어들어 이제는 겨우 윗잎실 위까지 힘없이 남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군데군데 붉은 얼룩이 있는 것은 아마 밟혔을 때 생긴 흔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거울 속에 있는 나이구의 얼굴은 거울 밖에 있는 나이구의 얼굴을 보고 만족스럽게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하루는 아직 코가 다시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서 나이구는 불경을 읽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틈만 나면 손으로 코끝을 슬쩍 만져봤다. 그러나 코는 입술 위에 반듯하게 자리 잡고 있을 뿐 특별히 그 밑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뜨자 나이구는 제일 먼저 자신의 코를 만져보았다. 코는 여전히 짧다. 그러나 나이구는 몇 년에 걸쳐 법화경을 베껴 쓰는 큰 공을 이루었을 때와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2, 3일 지나는 동안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침 볼일이 있어서 이케노사를 찾은 무사가 전보다 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이구의 코만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찍이 나이구의 코를 죽 속에 빠뜨린 일이 있는 열두세 살 되는 동자승은 강당 밖에서 나이구를 스쳐 지나가며 비식비식 웃음을 터뜨렸다. 나이구의 명령을 받은 하급 법사들도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동안에는 조신하게 듣고 있다가도 나이구가 돌아서기만 하면 곧바로 키득키득 웃음을 터뜨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처음에 나이구는 이럴 때마다 자기 얼굴이 갑자기 달라진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물론 열두세 살 되는 동자승이나 하급 법사가 웃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코가 길었던 옛날과는 웃는 모습이 어딘가 달랐다. 늘 봐서 익숙한 긴 코보다 낯선 짧은 코가 더 우습게 보였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게 더 있는 것 같다.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분 나쁘게 웃지는 않았는데 나이구는 불경을 읽다 말고 대머리를 갸우뚱하며 가끔씩 중얼거렸다. 사랑스러운 나이구는 그럴 때가 되면 꼭 멍하니 옆에 걸어둔 포연보살의 그림을 바라보며 코가 길었던 4, 5일 전에 일을 생각해내고는 울적해 하는 것이다. 지금은 비참하게 영락한 사람이 화려했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 같구나. 나이구는 유감스럽게도 그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다. 인간의 마음에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 물론 누구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불행을 벗어나게 되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든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다시 한 번 그 사람을 같은 불행에 빠뜨려보고 싶은 생각조차 드는 것이다. 그리고 소극적이긴 하지만 어느 사이에인가 그 사람에게 어떤 적의를 갖게 된다. 나이구가 불쾌한 느낌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이케노우사의 승려들과 참배객들의 태도에서 어쩐지 그러한 방관자의 이기주의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이구는 날이 갈수록 더 불쾌해졌다. 이야기를 하다가도 거의 두 마디째부터는 누구에게라도 심통을 부리며 야단을 쳐댔다. 급기야는 코를 치료해준 그 제자 승에게조차 욕을 할 정도가 되었다. 나이구는 욕심 많고 인색해서 벌을 받고 말 거야. 특히 나이구를 화나게 한 것은 전에 나이구의 코를 쥐게 빠뜨렸던 그 짓궂은 동자승이다. 개 짖는 소리가 몹시 시끄럽게 들리는 어느 날이었다. 나이구가 아무 생각 없이 밖에다가 보니 그 동자승이 두 척 정도 되는 널반지를 휘두르며 털이 길고 야인 삽살계를 마구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것도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코를 안 막겠다고? 어디 코를 안 막겠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며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나이구는 그 동자승 손에게서 널반지를 빼앗고는 뺨을 힘껏 후려쳤다. 그 널반지는 전에 코를 받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나이구는 어설프게 코가 짧아진 것이 오히려 원망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날이 저물고 나서 갑자기 바람이 불자 탑의 풍경소리가 시끄럽게 베갯머리에 들려왔다. 게다가 날씨도 무척 추워져서 노년의 나이구는 잠이 들려야 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자니 문득 전애 없이 코가 근질거렸다. 손을 대보니 곪은 것처럼 약간 부어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만 열이 있는 것 같았다. 억지로 짧게 해서 탈이 난 거야. 나이구는 불전에 향을 울리듯 공손한 손짓으로 코를 누르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나이구가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떠보니 경내 은행나무가 하룻밤 새해 따뭇잎을 떨어뜨려 마당은 마치 황금을 깔아놓은 것처럼 밝았다. 탑 위에 서리가 내린 탓인지 아직 희뿌연 아침 햇살에 탑 꼭대기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젠치 나이구는 덧문을 올린 텐마루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막 잊혀가고 있던 어떤 감각이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나이구는 얼른 코에 손을 대봤다. 손에 닿은 것은 어젯밤의 짧은 코가 아니었다. 턱 아래까지 태어서 지나 되게 매달려 있던 옛날의 긴 코이다. 하룻밤 사이에 코가 다시 원래대로 길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묘한 일이었다. 나이구는 코가 짧아졌을 때처럼 기분이 후련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아무도 비웃을 사람은 없을 거야. 밤 속으로 나이구는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새벽녘 가을 바람에 긴 코를 덜렁덜렁 늘어뜨리며 기束을 저희로 맞추려 드리며 기束을 제거하고, 기束을 제거하던 것이다. 화이아몬레 에서 기束을 제거하며, 잠시 활약합니다.